일단은 어 2부는 스프라이툰 전야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커스터마이지야? 야 이거는 오징어고 이거는 뭐야 문어야? 오징어지 내 색깔 내 눈 초록색으로 가자 헤어스타일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 어메이징한 하이에 대해서 알려줘 애가 이렇게 말랐어 이게 리모집이야 가자 너도? 뭐야 얘도 고르는거야? 뭐야 이거 물고기야? 연어라고야 얘가? 너 이걸로 해라 중발이다 너도 어메이징하고 싶은가 배틀에서 확인해라 우선 이크리에이터를 탐색하면서 슛 이렇게 잉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? 탁 뭘 발견했다는데? 뭐야 저거 기본총인가? 요런식으로 잉크를 칠하면 벽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냥도 지나가도 돼요 그냥 어 다른사람 물감에는 색칠을 해주고 뭐다구 기차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다음 중 가장 강한 것은? 이 중에서 제일 강한건 역시 남자는 주먹이지 주먹이죠 만타로는 가이야 쟤는 뭐냐? 가오리냐? 그러게 보자기가 챙긴 놈이 가이르네 무기지 페스티벌 티도 대여했다 평범왕 락파 묵파야 이것만 내는건가 보네 오 이거 봐 다 일본애들이야 다 일본어야 일본어 일본에 인기가 많으니까 스플렛도 종류 무기가 진짜 많다 이제 무기에서 여기서 애들을 좀 약간 지원사격한다는 느낌이 하는거야 피싹이다 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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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에이씨 뭐야 갈기야 졌어? 노로 노로 어 어 뭐야 아하 아 미친 룰러 아 본다잉 아이스 룰러 죽음 잡았다 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됐나? 어우예에에이 1킬하니깐 이기네 흐흐흐흐 신네 별거 없네 내가 딱 뒤에서 갈겨주고 애들 마음껏 뛰놓을 수 있게 질때까지 해 지면 바로 그냥 탈퇴 모아서 어 저거 뭐야 저 개구리같은거 비싸게 하냐? 간다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나이스~~ 나이스 워크 우와아 안돼 맞은거 아니야? 저기 빠켓은 녀석 뒤에 빠바바바바 아아 랄라 아아 어 이놈 뭐야 야 실없어 어 저거 파란거 너무 많이 칠해졌는데 아아아아아아 걷겠다 마지막에는 좀 많이 차이났는데 어 아니네 이겼네 아닌나? 오케이 내가 가운데서 많이 뿌려줬어 칠을 잘했잖아 내가 좀 후뿌려줬잖아 이번에 아까 전판보다 오히려 더 잘함 3킬이나 했다고 내가? 제가요? 1킬 아니었나? 3킬이네? 3킬 3됐어 잘했네 가자 얘들아 어 다들 안나갔지? 어이 다들 만족하고 있잖아 만약에 어 뭐야 쿵 1125 개구리다 아 나가자 그럼 나갔겠지 뿌려줄게 얘들아 꿈을 펼쳐라 나아가라 아 나 쿵만 모이면 죽네 잡았는데 요정도 안 돼 어이 쟤 위험한데 크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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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다 어렵대 이씨 뭐 고르는 것마다 다 어렵대 이씨 쉬운걸 추천해 그냥 쉬운거를 아! 흐흐흐흫 야 뭐야 뒤에 있는데 뭐가? 키랄라다가 이 위에서 달겨야지 ,, 네 아니이이이이 아앟 아이씩 아니 저 앞에 있는데 왜 안싸줘 야왜왜왜 서블룽 нуть diagnose 휘로 이게 안써? 이게 안써? 어어 어어 방어도 해 어 뭐야 어 좋은데? 딱 해가지고 고우! 얘들아 방패 뒤에 숨어! 피살기는 폭탄 폭탄 3개나가는 피살기 얘 샷건 느낌이야? 아 오케이 잘 좀 하자 얘들아 갑갑하다 눈두리냐고? 아 내가 못하니까 더 잘하라고 흐흐흐흐흐흐 네모까지 하라고 3명이니까 정신 안차리나 아 저 저 아 저 뭐야? 하늘에서 저 씨 빠깨수록 계속 뿌리네 저거 모아서 우산 발사아악 얘들아 걱정하지마라 우산이 가고있다 너희들을 지키러 저 양둥이녀석 피살기 핫! 찰! 찰! 핫! 아이 씨 피살기 던지고 있는데 폭탄 2개나갔어 발사아악 그린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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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양둥이? 양둥이 양둥이가 그럴까? 지금부터 자이로도 한번 넣어보자 앞으로 0점 잡아주고 어케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퀵 퀵 빠랑 물퍼오오! 물퍼오오! 물프라고오오오! 아니 피살기 괴 고리네 이거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하늘 괜히 날아가지고 그냥 잘 뿌리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시간 없어 B로 점프하는 거야? 아 어쩐지 낫더라 아 나 죽어가지고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겼을텐데 죽겠다 아 저거 저거 캬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팀이 아니에요 어 확실히 세싹이 에임이 좀 쏘기가 쉽네 에임이 넓어서 루비는 세싹 베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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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 나쁘지 않았어 세싹이 확실히 세싹한테 좋은데 우리팀이 확실히 잘한다 네 줬다구요 0.1%라고요 안치라고 뭐했어 뭐야 내 1등이었어? 3킬 칠하기도 칠하고 좀 칠해야지 이 챙기들 아이 갑갑하네 잘 못하면 세싹해 세싹 저기도 1등이 세싹이구만 아 갑갑하네 세싹에다가 수루탄 저거에다가 필살기만 좀 바꾸면 필살기 베리어도 나쁘진 않아 홍본필패는 당연한거지 홍본필패는 당연한거지 싫어 감사합니다.